안녕하세요. 우승부가 아시아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차들이서 리트럴 업머리인데요. 굉장히 지금 완전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께 시동이 안 걸린다고 분이 계시니까 시동하는 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차에는 전체적인 풀세트가 구성되어 있죠. 이 조종기는 지금 X3S 버전입니다. 약간 한당의 위버전이에요. 얘네 조종기 같은 경우는 손잡이 좌우 트위드 때문에 이 조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물론 GT 스트립이랑 이거랑 둘 다 선택이지만 여러분께 선택하실 때 어떤 걸 하실 것인지는 여러분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조종기, 그 다음에 차량. 차량이 왔을 때는 여러분 시동을 갈 때는 부스터를 했겠죠. 부스터 충전기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충전기를 누르시고요. 주사기 같이 그 다음에 꽂으십니다. 이거를 못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세요. 쉽죠. 그 다음에 220V 대지컬에 꽂으시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충전 시간은 최소한 4시간, 4시간 충전이 되겠고요. 부스터가 충전이 되었으면 꽂아가지고 꽂아가지고 당깁니다. 자 이렇게. 끄때는 비동을 주십시오. 꺼집니다. 보시면은 이 엔진이 타고나는 연료, 오일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동 걸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막아서 끄잖아요. 그러면 다시 역률하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플라이를 손으로 하시거나 장갑을 벗길 때 손은 괜찮은데 잘 안 돌때는요. 여기 14인치 이용해가지고 딱 끕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동이 너무너무 안 걸려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요. 여기 14인치를 이용해서요. 자, 얘를 이렇게 시계 반대방을 놓습니다. 자, 시계 반대방을 놓고. 그럼 플러가 나오죠? 자, 플러가 함께 뭐가 나올까요? 자, 플러가 함께 이 오븐이 나와야 됩니다. 오리. 자, 바스킷이라고도 여러 번 설명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먹고 시동하면 시동이 절대로 안 걸려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걸 집어넣고요. 불을 집어넣으면 불이 환하게 나와죠. 불 나오죠? 자, 불이 나올 거예요. 자, 불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뺄게요. 자, 넣고 빼고. 자, 그러면 이 불을 이용한 거를 여기다가 준비할 수 있게, 넣을 수 있게 하고요. 열려죠, 열려. 자, 깨끗한 상태이라면 이걸 살짝 넣으셔가지고요. 이게 안 튀어나오게 손을 막고 땡깁니다. 안에 있는 열려가 확 퍼지면서 폭팔물질. 자, 폭팔물질과 그 다음에 불꽃을 튀겨주면 안에서는 폭팔백이 일어나면서 시동이 잘 걸리겠죠? 자, 불 꺼서 땡깁니다. 이렇게. 땡겨요. 너무 많이 땡기면 안 됩니다. 살짝 땡기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자, 45도로 기울여가지고요. 그냥 넣으면 빠지니까요. 이렇게 넣어서 살짝 돌려줍니다. 자, 서면에 손으로 살짝살짝 돌려주시고요. 살짝살짝 돌리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힘, 힘, 힘. 자, 넣고 다시 부스터를 이용해서 땡길때. 땡길때 여러분들 왼손으로 땡기고 오른손으로 돌리는데, 오른손으로 땡기고 왼손으로 묶는데요. 시동이 안 클 때는 이렇게. 스루트를 여기 엄손가락 아래쪽에다가 꼽아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땡기면서. 땡기면서 보세요. 땡기면서 보세요. 이렇게. 자, 다시 꺼줄게요. 이렇게 또. 꺼셨죠? 자, 안전상 위에서 이렇게 하세요. 손으로 하시는 경우는 위험한 경우니까요. 안전상 하십시오. 특히 학생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시동을 걸고. 시동을 걸고 여기서 안전하게 주행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주행이 엔진 길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엔진 길들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엔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멀리서 시동을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엔진에 대해. 미스터 아이들 리듬인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따로 동영상 올릴게요. 왜냐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동 오는 거. 그 다음에 스틱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거 따로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시동을 걸고. 앞에서 살짝 당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이 쏙이 되면 안될 거예요. 너무 많이 소개되면 안될 거예요? 너무 많이 소개되면 안 될 거예요? 너무 많이 소개되면 안될 거예요? 일단은 준비하고. 손 조심하시구요, 항상. 자 이런식으로 최소한 50번을 반복하셔야 돼요 자 50분을 반복하면은 연료로 해가지고 연료가 다 없어질 때까지 125C가 없을 때까지 3번 반복하십니다